전남 도립도서관은 도서관 주간과 책의 날을 맞아 오는 23일까지의 백걸음 도서관 여행,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도립도서관에서 운영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의 문학작품 수록집 등 190여 점의 도우민 참여 작품이 전시됩니다. 또 명사 초청 특별 강연과 도서대출 2배 데이, 우리 동네 영화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